자, 그러면 많은 하모니들이 기대했던 나라의 새로운 표정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해요. 물론 나라가 라이브 때 이렇게 웃는 얼굴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깜짝 놀란 표정도 하고는 있지만요. 뭔가 나라가 화났을 때라든지, 우는 표정이라든지 그런 건 못 보셨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새로운 표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그 시간, 바로 표정님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나라의 색다른 모습, 기대되시나요? 자, 그러면 나라가 사실 게임을 하다보면 정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나라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말 이건 아니잖아! 할 때의 표정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쏟아! 그렇게 비싸고 어려운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공포, 충격! 공포와 충격에 휩싸인 나라! 어떠신가요? 나라가 오늘 트위터에도 뀨 했잖아요.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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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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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쀼! 옆에 쓰는 겁니다! 쀼는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퍼벨탱화사사에서 다시 한번 변신! 나라 오늘 변신 변신! 이럴수가 이럴수가! 다 변한다! 으하! 부들부들! 쉭쉭 이런 표정입니다! 아 참을 수 없어! 부들부들! 헛...따...따...따...따...따... 하부꾸부꾸... 하부꾸... 부끄예요! 부끄! 나라부끄! 하부꾸! 하부꾸! 퓨! 이번에는 마지막 표정! 가겠습니다! 마지막 표정 뭘까요? 도넬다! 도넬! 이런 표정이겠죠? 와! 하모니들의 댓글이! 우와! 우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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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표정입니다! 반짝반짝! 반짝반짝! 와! 네! 다시 한번 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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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벅고사 세상에 이런 일이! 두 번째는요! 역시! 쭈!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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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모니들 다 함께! 뀨! 뀨! 강정 강정 눈물! 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 도넬표정 뀨! 나라우! 아! 도넬표정! 이거 이런 도넬표정인가요? 이찬우와! 도넬 뀨! 뀨! 도넬 뀨! 예! 반짝반짝 뀨! 오잉! 오잉! 이렇게 다양한 표정들의 나라가 이제 드디어! 예!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나라 뀨가 진화! 예! 나라 뀨가 진화했다네 뀨! 오잉! 오!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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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인인에 선이네!